어? 아. 아. 안녕. 안녕. 우와 잘생긴 척 하는 거. 잘생긴 거야. 겨울바다는 부산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 추워서 좀 무섭긴 해요. 맞아요. 그래도 거기 뭐 맛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바다 보면 또 뭔가 그 기분이 뻥 뚫리는 그 맛이 있잖아요. 여기가 진짜 재밌을 거 같아. 저희가 벌써 이제 6년차 또 데뷔 5주년을 맞이했잖아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걸 또 기념하고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참 빨라요. 그렇죠? 맞아요. 느린 거 같기도 하고. 그래요? 근데 5주년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 뭔가 6년차라고 하니까 좀 빠르라고. 그치? 그래도 오늘은 살기 위해서 패딩을 입고 나왔습니다. 담그는 거 아니에요? 원래 요즘 패딩 잘 안 입거든. 아 그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강원도로 갑니다. 강화도요. 강화도. 죄송해요. 저희가 강화도로 갑니다. 예. 다섯 명끼리 또 여행도 가보고 짧지만 그래요. 재밌을 거 같아요. 저희가 그 이런 느낌의 여행을 데뷔 때 한 번 간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뭐 여러 번 갔던 거 같아요. 아 정동진? 어. 정동진은 뭔가 그 바다 보고 했던 게 그쵸. 맞아요. 거긴 강원도 쪽이긴 한데 그때 우리가 막 일출보고 막 했던 거 같아요. 오늘 가면 진짜 춥대요. 패딩도 원래 숏패딩 입으려다가 살기 위해 롱패딩으로 바꿔서 후회 없는 선택일 거예요. 좀 진짜 추울 거 같아가지고 무섭네요. 요즘에 추위를 좀 타가지고 추위를 탈 수밖에 없어. 파리에서 한국으로 딱 왔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. 파리도 추웠는데 한국이 훨씬 춥더라고요. 인천시 강화분 이럴 때네. 네. 저희 도착해가지고 1분이면 도착을 합니다. 와 나 이제 졸리다 이제. 날씨가 좋구나. 도착 1분 전입니다. 얼마나 걸렸죠 한 1시간? 1시간 정도 걸렸네요. 1시간 생략했어요 지금. 보면서 K-POP 들으면서 왔습니다. 맞아요. 뭔가 이렇게 딱 탁 치는 게 너무 좋네요. 파리에서 좀 기꺼긴 하죠. 트여 있어야 돼 좀 시야가. 멀리까지 보이고 놀러 온 거 같네요. 어? 그래도 날씨 괜찮아요. 어이 그거 뭐예요? 목도리예요? 목도리하고 모자 합쳐야죠. 오 귀엽다 그런 거. 어 연준이 형 오늘 옷 좀 잘 입었는데요? 어. 아 나 진짜 대충 입고 나왔는데. 너 그냥 평소 같아. 아 뭐 좋아? 다행이네.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뭐. 약간 조기구이 같은 냄새 나는데. 나 진짜 맛있다. 나 죽이려고 하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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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라라. 짜잔. 짜잔. 와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밥을 이렇게 일단 퍼. 여기 밥이 달라붙어 있을까. 으악. 밥 냄새 좋다. 원래 따뜻한 물이야. 이렇게. 나중에 이런 게 좀 해먹는 거야. 근데 내가 네가 추천해준 영화 긴 수가 진짜. 10분 동안 어렸어. 그치. 슬프지? 무슨 영화야? 내가 너한테 추천했잖아. 이거. 아 노트북. 아. 이 세계에서 사랑해 사랑해. 아 그거. 또 재밌지. 그게. 너무. 너무 슬퍼서 막. 그 뜻이 아니라. 슬픈 무드가 막. 진짜 슬픈 동안 계속. 네. 나 그 분위기가 좋았어. 그냥. 맞지? 그 중화부터 막 몰아치지 않아? 약간 진정이 잘 안 돼. 계속 슬프더라고. 나 형. 나 그때 형 옆에서 계속 울었다고 기억나. 개인기에서. 너 봤어? 응. 저 봤다니까. 아 그래? 저 봤다니까. 슬픈 반죽. 아. 슬픈 반죽. 슬픈 반죽. 슬픈 반죽. 슬픈 반죽. 근데 좀. 결말이 너무 안타까웠어. 슬픈 반죽. 슬픈 반죽. 아 연준이 형. 잠시만 맡고 있어. 감사합니다. 아직 안 맡고. 이 친구가. 죄책감 때문에. 끝났어. 끝났어. 이게 진짜 우리가 본 것처럼 타임루프 이런 말도 안 되는 판타지가 아니고. 진짜 현실적이라. 현실적이라. 나도 좋아. 맞아 맞아. 현실적이라. 난 봐야겠다. 난 슬펐어. 연준이 형 볼 거예요. 형도 꼭 봐요. 나 되게. 이거 나름 되게. 현실적이라 좋아. 아 잘 맞다. 고맙습니다. 맛있네. 루지 러버. 루지 러버. 루지 러버. 아몰루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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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날씨 괜찮네. 근데. 형 여기서 달리기만 해도 귀 시럽고 코 올걸요? 그래갖고 오늘 다 하고 왔잖아. 그러니까. 여러분 여름보다 겨울이 나아요. 그쵸? 여름이 얼마나 여름이냐에 따라 좀 어려워? 나는 추워 죽는 게 차라리 더워 죽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네. 몇 분이세요? 저희 다섯 명입니다. 다섯 분 몇 번씩 탈까요? 한 번씩 타겠습니다. 네. 네 한 번이요. 1회권 다섯 장 드릴게요. 네. 목도리 메고 오지. 1회권 다섯 장이고요. 케이블과 타고 올라가서 위에 둘러보시고 로지 타고 내려오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? 저요! 감사합니다. 원래 정성 미담 상이야 이게. 감사합니다. 아 추앙 존중해드려야지. 얘들아 당연한 결과니까 너무 이렇게 막 슬퍼하지 말고 뭐지 뭐지?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구운 사라우시죠?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한 마린가 없네. 수빈 엑스라지. 나는 특수겠네? 나 써봐. 그냥 얹었는데? lampxemo disappeared. 나 중 해봐야겠다. 나도 일단 줌 사이즈로 나도 줌. 하나 씩 도전해 보자. 줌 사이즈. 어? 맞는 거 같은데? 나도 맞는 거 같은데? 참고로 저는 줌 사이즈가 안 맞아요. 근데 그런 거 있죠? 똑같게 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. 태현이 소 사이즈야? 어, 나 측대가 편하네. 가자. 아니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. 무서운데? 왜 맨누리? 다같이. 어, 곤돌라 타니까 스피 타러 가는 거 같아. 우와, 저거 타는 사람 있다. 저거 재밌어. 생각보다 득도가 느린데? 저거 형이 타 보면 좀 빨라. 다행이다. 좀 빨라 보이는데? 좀 빨라. 되게 잘 만들었던 코스. 아니 저거 재밌겠네. 재밌어 이거. 레츠고 레츠고. 너무 추울 때. 레츠고 레츠고. 빨리빨리 제군들. 제군들 빨리빨리. 오케이, 나 준비됐어요. 네, 환영합니다. 앉아주시고요. 엉덩이는 뒤로 붙여주시고. 발은 발방 끝까지 뻗어주세요. 네. 발을 밖으로 빼시거나 카트끼리 부딪히시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어디 쓰지 않을까? 어? 오오. 오. 오. 어? 어? 오 수아라. 와... 오 마이 갓! 오! 오! 응! 안녕! 오오오오! 오오오오오! 오 뭐야 뭐야 오오! 오오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아! 오아! 야 너무 빨라! 야 수비력 진짜 빨라! 수비력! 오오오오!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들어가! 아우코네덱 기껏 들어오! 오우, 좋은 타이브! 아 재밌어 재밌고 추워 I'm so fast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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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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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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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정지하겠습니다 재밌는데요? 일단 재밌었고 너무 추웠고 이제 카페 가서 따뜻한 의미 한 번 마시고 싶네요 진행 잘한다 나도 한 번으로 만족스럽긴 해 생각보다 길이더라 1.8km면 꽤 길지 2.4km 아 이거 좋아 뭐야? 얘들아 나 오늘 왼쪽 얼굴이 낫다 구수가 2개니까 하나는 헬멧 쓰고 다 같이 찍고 매김은 뭐가 달라? 매김은 가격이 다르지? 다 설명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? 그냥 하나씩 가자 빨리 자리 잡아 자리 잡아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와 카이 들어와 풀어 봐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소리 크다 이거 잘 나온다 바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오케이! 아 블랙 하자. 이건 뭐야? 아 이거.. 이걸로.. 자 찍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트! 하트! 어떻게 만들어? 잘 봐. 하트? 하트! 좋아 좋아! 하나, 둘, 셋! 나 이거 만져. 오케이. 하나, 둘. 뭐야? 뭐야? 지나간다. 쓰면 안 될 것 같은데. 이렇게 잘해. 네 장 고르는 거니까. 보면 죽는 사진 이런 거 아니야? 20초 남았다. 하나, 둘, 셋! 마지막. 자. 5주년이니까 5월일까요? 그래. 어? 하나, 둘, 셋! 아 좋아. 아 이거 말고 이거 하면 안 돼. 아 왜? 다 상관없어. 아 다 상관없어 나도. 이번에는 하얀색이 보죠? 둘, 셋! 둘, 셋! 맘에 들어요 수빈 씨? 다들 역사 조절 좀 했네요. 귀엽다. 근데 형도 조절했네. 나? 어 했지. 귀엽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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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춤을 먼저 해봐야 돼. 넌 나를 원하는. 아 이쁘게 되어있다.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뭐 하실 거야? 아니. 아, 아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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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한 잔 한 잔. 네,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 잔 하시고요. 핫초코 있어요? 네, 약? 네, 여기 초콜렛 라떼. 카라멜 라떼. 차가운 걸로. 차가운 걸로 하시고요. 따뜻한 거 먹고 싶더라구요. 난 그래서 핫초코 시켰어. 따뜻한 음식은 단계가 있을까요? 핫초코. 주문했어요? 네. 네. 결제, 결제를. 바다. 바다. 어, 너무 예쁜데? 네. 양에서 먹을까? 바다 구경 여기서 할까요? 나 그래도 그래. 그러니까. 우와! 남극인데? 얼어가지고? 왜? 강아지 있어? 오, 귀여워. 잘 먹고 자랐나보다. 고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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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오지? 고야옹. 한 마리 더 있었어. 여기 한 마리 더 있어. 둘, 셋, 넷. 아, 뽀뽀, 뽀뽀. 뽀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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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. 왜. 치아 밖에 안 나오네. 아. 치아 캠. 미쳤다. 이게 아메리카노인가요? 네 아메리카노 소음이 중에 사람한테 시럽 많이 넣어드렸고요. 축시한 거 갖다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와 이거 뭔데 이거? 와 이거 뭔데 이거? 와 이게 진짜 맛있겠다. 인서트 찍으면 빨리. 인서트. 아니 줘봐. 어 그래. 뽀뽀뽀 fo 뽀뽀뽀 삐뽀 뽀뽀 jin 뽀뽀뽀 뽀뽀 무슨 겨울에mp 찬!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. 미쳤다, 미쳤다. 야 빨리 먹어. 맞아 사실 밖에서 추워서 떨고 있을 때 우리끼리 빨리 다 먹어버리고 원래 없었던 것처럼, 맞아. 이게 미쳤다 진짜. 와 와 딸기가 두 개나 진짜. 쟈니언니 들어올 생각이 없네.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쟈니언니 빨리 먹어봐. 오케이. 이 생크림이 너무 시원하게 돼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는데? 맛있지? 이런 여유 너무 좋아. 그럼 뭐 국밥 고고 먹냐? 아 왜 강? 사람이 없거든요. 개국물 소리. 좋아. 소리 좋죠? 아 진짜. 인형이네. 뭐야 너 길고양이 맞아? 미쳤다. 완전 개냥이야. 미쳤다. 개냥이 맞아? 야 대박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 말고 고양이. 어. 어 나한테 온다. 어? 어? 왜 안 먹어? 응. 우리 계속 먹고 있었어. 수빈이 형 뭐하냐? 이 형 오기 전에 빨리 먹자. 뒤늦게 개냥이한테 치였어. 귀여워. 어? 그냥 개야 개. 어떡해. 어떡해 가지 말래요. 어떡해. 갔다 올게. 귀여웠어? 미쳤어. 미쳤어. 뭐야 혹시 케이크별 딸기 누가 먹었어? 뭐야. 아 이 형이 치손돌리고 자기가 먹었네. 와 진짜 양아치네. 와 진짜. 머리 빛다. 나 다음 디데 먹으려고 아껴놨다가. 와 진짜 진짜. 누가 먹었어. 한 3초 뒤에 보니까 없어져 있는데. 와 진짜 양아치다. 와 이제 웃고 있는 거 봐. 아니야. 밖에 잠깐 버튼이 사라진 거야. 확인해봐 나중에. 나하고 그냥 성낸 놈 하면. 성낸 놈 중 한 명이야. 다 성낸어. 와 근데 진짜 범인 누굴까? 자 리플레이 돌립니다. 잘 떴어. 거의 끝으로 돌려야지. 아무튼 저걸 봐야 돼. 보고 있어? 위에. 마음이 급해지죠? 딸기 도둑 누구야. 해봐. 여기 태양이 하나 남았어. 야 이제 신고. 야 이제 신고 온다. 와 소름 돋는다. 나 말했다. 속는 놈이라고. 형이었어? 나 염순이 형인 줄 알았어. 아 이거. 속는 사람이라고. 이거 우리가 판독까지 할 줄 몰랐지. 얘가 딸기 잘 많이 먹었을 거야? 맞아. 세 개 먹었네. 너무 맛있는 거야. 딸기가 너무 달아. 방금 딱 남은 딸기 하나가 제일 맛있어 보였는데.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. 가. 딸기랑 같은 색인 거 먹어. 와 딸기 같은 토마토. 나고 맛있어. 한 번만 안고 싶다. 잘 있어. 안아봐. 싫어하면 어떡해. 싫어하면 다음부터 안 안 오면 되지. 형아가 니 안 와도 돼. 형 갈게. 너도 아쉽지? 안 갔으면 좋겠지?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이거 바다 맞아? 바다로 오긴 했는데. 바다가. 바다 얼었어. 어 진짜 즐거워 보여. 즐거워 보여. 너도 뛰어봐 이거 연습해 봐봐 아이폰 거 찍어줘 빨리 아 이거 잘 나왔다 오! 어 이거 귀여운데? 귀여운데? 다시 봐 다시 봐 야 진짜 즐거운 보여 야 너무 잘했어 대박 대박 니카 다행히 컷이야 자 다음 차례 다음 차례 나 시행 찍는 거 몰래 아까 이마에 손 얹고 있는 게 진짜 나도 할래 나도 해줘 야 아니야 가는 거부터 해야 돼 가는 거부터 가는 건 즐겁게 가야 돼 귀엽네 저 모자 쓰니까 더 귀여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시만 한번 보자 귀여워 좋은데? 진짜 추워 보여 물을 먹고 눈 감아야지 됐어 됐어 좋다 좋네 형 오늘 굉장히 많이 웃었다 그치? 오늘 많이 보였어 저희가 봤어요 얼마나 나갔지 모르겠는데 많이 웃긴 했어 이게 뭐 갯벌이야?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엉그여 그냥 바다인데 뭔가 각 잡고 촬영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끼리 오랜만에 지금 감동적인 멘트 날리라 그러는데 저 이게 각 잡고 촬영이 아니라 저희끼리 놀러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데뷔 초 생각도 나고 맞아 정동진 때 딱 그때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분위기 살려서 내일도 함께하자 한 번 그래 오늘 함께하자 역시 야 소리 자 자 자 무릎 화이팅 그다! 함께하자! 하나 둘 셋 내기하는 거야? 어 손 빼라 진짜 하나도 안 쳐 손 빼라 손 빼라 미쳤다 손 빼라 진짜 하나도 안 쳐 자 이제 포기해 하나 됐으면 같이 뵐까? 하나 둘 셋 nein 인사 아 지금 니까? 카드도 취득